여러분 제가 이제 4종 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세요? 잦은 근무, 잦은 피로 때문에 다크서클 있지 않으세요? 저는 그럴 때마다 꼭 이 아이크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크림은 피부 세포 과학에 의거하여 발견된 성분으로 피부 다크서클에 좋을 뿐만 아니라 주름까지 제거해준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한번 사용 방법 볼까요? 아까 제품과는 다르게 또 고급스럽게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죠? 이렇게 제품을 열어보시면 한국에서 많이 유행했던 이제 링클에 최적화된 기계로 보세요 이렇게 직접 바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쪽 부분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파란색 크림이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으신데요 얼마나 좋은 성분이 있으면 이렇게 냄새도 좋고 바를 때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피부에 직접 발라볼게요 피부에 기계 바르고 나서 손으로 톡톡톡 발라주시고 일어나시면은 다크서클도 없애주고 주름까지 없애주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으세요 사실 최근에 근무도 많으시고 미세먼지도 많고 다크서클이 많이 많이 생기는데 특히 저는 다크서클 정말 정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화장을 해도 이건 잘 덮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피부 관리할 때 꼭 놓치지 않고 사용해야 되는 건 저는 아이크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링클 피부에 맞게 기계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너무너무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